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재단을 지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옴 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2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세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 재단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데 앞서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인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사회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가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두려움과 또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세상의 말을 듣고 우리도 세상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크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삶을 삼아야 되는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행복의 비밀 그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최고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참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참 행복은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두려움이 없는 삶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은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의 많은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애통해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행복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에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참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입니다. 자 다윗이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인 10편 62편을 오직이라는 말로 다윗이 시작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고백하며 오직에 대한 비밀을 붙잡고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또 나의 요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우와 하나님만을 바라겠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재단 앞에 나온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중요한 오직의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에 여러가지 고민과 문제와 염려할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그 많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새벽재단을 지키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찾고 또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자신을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의 비밀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상황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지금 압살롬의 반역과 함께 대적들로부터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열악하신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 문제를 만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냐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내 삶은 왜 항상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요. 출애급 이후에 광야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는 합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방법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오직 여우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문제와 상황과 위기와 어려움이 아니라 오직 여우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새벽 재단으로 오늘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직의 비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텐데 그렇다면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라고 합니까? 잠잠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바라본다는 것은요. 아직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한들 내 위기와 어려움 환경이 해결되지 않아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불안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해결해야 할 것처럼 지금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응답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상의 모든 방해를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우와 하나님만을 담대히 잠잠히 바라보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하지 말고 우리는 여우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오직 여우와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해도요 결국엔 문제와 사건 앞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고 따르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좋은 것이라도 결국은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고 세상의 것을 의지한다 한들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세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삶으로 여러분이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여우와 하나님을 잠잠히 의지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시시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시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시시로라는 말은 때때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전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시시로 마음을 토하고 주를 바라보고 의지해라 라는 말은요.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항상 모든 시점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즉 나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24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기도로 연결하는 24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삶을 기도로 연결하는 24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24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일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믿음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토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겁니다. 그냥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고 끝내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다 던져버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새벽재단을 지키며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로 토하는 귀한 비밀을 누릴 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다윗은 10편 5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께 토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최고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만이 영원한 평안이여 참된 안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마음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편 62편 12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그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직의 비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토해내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설 말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기도로 쏟아낼 때에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상급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러한 상급받는 믿음의 완주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복 비전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여우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확산 방지와 또 지역사회를 위해 또 모든 성도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